G 라인, G 라인 쪽 나 그럼 C.. 하.. 어디 가야겠습니까? 내가 C 안에 들어가니 또 못한데 이걸로 아니 그니까 여기 간대, 여기 여기 고기가 국룰 고기 캡하면 A, B, C 다.. 장악할 수 있음 쟤네도 이제 프랑스 있다 한 명 있지 않았나? 한 명 아 그런가? 원래 있었나? 없었어 원래 없었어 아이고 추가했나보네 2 영국, 아니 1 영국? 2 미, 2 독일, 1 미국 센츄리언 다리 걷는다 아 예, 저쪽 가네 저걸 가? 뭐 하는건데 난 포기하고 가껴야겠다 그럼 C 앞에 센츠 올라오려고 하네 센츠 올라오려고 하네 아이씨.. 궤도 나갔다 지민을 포격 써줄게 내가 센츄리언 우리 너 그거 먹고 내 쪽으로 천천히 와라 아니 B캡 쪽으로 천천히 가라 센츄리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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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언덕 위 내 앞에 EGA EGA 쌌어 EGA 쌌어 EGA 부터 들어줘 나이스 센츄리언 나본다 판토 포신 나감 판토 포신 나감 확인 포스도 나감 약실 날렸다 판토 나이스 잡으러 갈게 내가 T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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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속기 나감 변속기 나감 상대 스포이 T.O. 어 잘했어 막 다쳐 그냥 센츄리언한테 계속 나보고 있고 센츄리언 피킹한다 나랑 지금 계속 싸우주면 그리드 뭐 보이는거 없지 그럼 그 자리에서 일단 위치 지키고 있어 센츄리언 여기 있거든 T.O. 내 앞에 지키 나 쫀다 센츄 약실 나감 야 송건도 죽었어? 약실만 나감 알았어 20초 이거 T.O. 이거 T.O. 센츄 한번 잡아볼게 아냐아냐 내가 지금 돌고 있어 포스 나감 쟤는 스폰에서 워커브리드 끼워나온다 오케이 야 A쪽으로 누가 아 너 잘렸냐 가다가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해 브리드 센츄 나본다 이제 다시 굴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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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쯤 병신 만들어놨다 굴독 컷 오케이 T.O가 지금 제일 중요해 T.O T.O. 나 궤도 나감 T.O. 나이스 한 놈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모르겠다 센츄부터 잡아야지 아냐아냐아냐 센츄 한 번 더 스폰하는 것만 자르면 내가 센츄 자르러 다이브 칠게 오케이 일단 라인 홀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스폰하는 거 한 번 쳐냈으니까 판지 나온다 스폰에서 어 확인 판지 확인 센츄 지금 나 안 보고 있다 EJ 보고 있다 어 나 계속 나 쪼고 있어서 굴독 한명 미불독 한명 미불독 굴독 짤 어 판타 아마 계속 전진할 거야 판타지 판지 계속 오게 쟤 나 때문에 쪼려갖고 쟤들 보고 있다 메인엑스 C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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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덴이지 나 나갔다 아래로 다이브 쳐서 피할게 어 지질 수도 있겠는데 판타지 잡아 센츄리온 그 포지션 안 보여 센츄리온 안 보여 투하우시아 쟤가 투하우시아 투하우시아 쟤가 투하우시아 다 쫓았어 내가 오랜만하니까 이게 은근히 좀 잘 풀리네 이게 응 역시 클라스는 영원하다 어이 그런 거 안 됐어? 짬밥은 죽지 않는다 아이고 센츄 여기 있네 음 폭격자는 떨구면 한 번 더 끝났어? 나이스 나이스 크아 손질을 한 대 지리네 센츄리온 센츄리온 센츄